저녁시간 전 게임을 할 거에요. 와우! 지금부터 룰을 알려드릴게요. 2, 3, 4, 5, 6, 7 2, 3, 4, 5, 6, 7, 7, 8, 9, 10. 그러면 자신 없는 사람이 주여경 자리에 가야 되는거 아니여? 여기쯤에서 제일 어려울 거 같애. 야. 달아보니까? 무슨무슨? 원으로 끝나는 단어? 하나 둘 셋 수아이색 수아... 안돼 아니 이거 쌈 빼버려. 안 돼. 안 돼 쌈? 제가 구멍인 것 같아요. 아 물 빼 물 빼요. 물 빼 물 빼. 릴레이 K-POP 테스트예요. 제가 뭔가를 주제로 말하면 그에 해당하는 노래를 직접 부르시면 돼요. 네! 아자 아자 파이팅! 그룹 이름이 네 글자인 그룹의 노래. 하나 둘 셋! We are we are we are kill up! 하나 둘 셋! 내 거 하자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소원을 말해봐. We make it high high 뚱지. GGG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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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 high 넌 너무 예뻐요. Tell me tell me 너는 나의 원티! Go on! 널 바라보며 그린 닿는 방뽑나 It's the most you if we have to go! You know what to say, baby! 아 우리 한타 걸려. 너무 좋아해? 아 한타 좋아하는데. 그래 그거 한다. 좋아한다. 콜라를. 콜라 거는 거 같아. 아 콜라 좋아해. 콜라 좋아해. 아 그러면 괜찮지게 걸어. 콜라, 환타 해가지고 가위 가위 보 해. 그리고 지는 거 하나 빼자. 안 내면 지는 거 가위 바위 보. 콜라 빼세요. 그럼 저희 환타 걸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가사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냥 노래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바비 선배님들. 하나 둘 셋! 발 끝까지 다 사랑스러워. 하나 둘 셋! 나 진짜 미안해. 너무 아쉬웠어. 다음 게임 할까요 그냥? 나까지 절대 안 와. 그림을 보고 3초 안에 맞추는 게임이야. 이거 그거다. 얘 그거다. 이거 너한테 말한 거. 하나 둘 셋! 박효진 선배님! 하나 둘 셋! 장구! 장구 이러네. 아니 왜 갑자기 쪼개 나와. 하나 둘 셋! 엘사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선명상 선배님. 이것도 안 가요? 아니야 아니야. 진짜 열심히 해. 진짜 열심히 해. 아니 열심히 해. 조금만 조금만. 조금만. 제가 하나 하나 할게요. 문제 내는 거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시면 저희 지금 뺏었던 거 다 드릴게요. 오! 대신에 실패하시면 삼겹살 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러면 이렇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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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킬라네 그냥. 이렇게 세 개. 네 킬라네. 하고 이렇게 이건 우리가 버는 거야. 그렇게 하고 아니면 만약에 이거를 벌고 우리가 이기면 다 받아오는 거잖아. 봐봐. 된장찌개랑 음료수랑 물이지 지금. 근데 이거보다 중요해? 된장찌개, 음료수, 물, 쌍추. 녹아도가 아이스크 생겼어. 너 윈도우에 있어 지금. 그럼 이거만 빼주면. 이렇게 두 개. 콜? 근데 해볼만한 게 마피아도 먹고 싶어서 이거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? 그니까. 이 두 개 갑시다. 어때요? 치킨 브랜드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비비큐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짱딱. 하나 둘 셋. 일십 개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뭐야? 세상을 이루프 시작해. 내가 하지 말자 그래. 찍을 수가 없구나. 이거 걸고 갈게요 그러면. 괜찮죠? 오케이 콜 그럼 우린 다 걸게요. 오케이. 회사 내에 있는 거 아무거나. 하나 둘 셋. 영띠. 하나 둘 셋. 데스크. 하나 둘 셋. 박시영. 하나 둘 셋. 매니저 언니. 하나 둘 셋. 강유빈. 하나 둘 셋. 이사드님. 하나 둘 셋. 스피커. 이거 너무 쉬운데. 이거 한 번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죽은 사람은 미안이에요. 여러분. 꼭 이겨주세요. 킬라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? 그런 거 느껴보고 싶어. 저는 아까 준혁 이제 형들 장보러 갔을 때 저희 네 명이 남았잖아요. 네 명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이제 뭐 시영이 형도 잠깐 얘기해보고 얘기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. 나는 과열 동표. 나는 준혁 유빈. 아니 준혁 도현이 형. 이렇게 딱 두 명. 내 시선에서 의지스러운 행동이 딱 두 명이었어. 아까 너 왜 방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었어? 했던 표. 내가 그때는 제일 확실했던 사람이 동표였어. 너 왜 방 같이 해야 하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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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피아. 마피아. 죽 뽑을 거나. 작업을 할 때. 그렇게. 열심히 수 있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마지막 마피아네. 아 뭐 그래도 출력 깨려. 안 하신 분 있으세요? 응.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또 자야 할 방을 본다. 내가 계속 살래. 드디어 왔거든요 그 시간이. 근데 1층에 방 두 개인데 작은 방 하나, 큰 방 하나, 그리고 2층에 침대가 있는데 작은 방 하나예요. 근데 그 침대에서 침대가 싱글이잖아요. 네 두 명이 자도 비좁아. 그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있어도 소리내면 안 되는구나. 어 소리내면 안 되잖아요. 다 알았습니다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어 근데. 둘 중에 뭐가 큰 망이냐. 1, 2, 2, 3 유민아 여기야! 낙고함에서 한 3명 정도는 여기서 같이 갈 거 같아 상민이 막 간절히 2, 3, 2, 3 1, 2, 3 2, 3 아, 니가 너무 심리전이야 근데 아예 금방 나을 수도 있어 아니야, 좁은 방도 괜찮다 왜냐면 좁은 방 갔다가 괜히 너무 좁아서 1층에 4명 있을 거 같긴 해 있을 거 같긴 해 네, 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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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려와서 저기 가봤는데 저기 100% 오면 준혁이 형이 저기 있을 거 같아 누가 올 거 같아요?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오겠죠? 제가 계속 얘기해봤거든요 이랬는데 이랬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아! 아!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오늘 어떤 점인지 답답하게 대화할게요 오늘 오늘 어땠어? 정답 말해줘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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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그래서 킬라는 누군요? 킬라는 누군요? 진영이 형이죠. 나 뭐지? 내 꼬마는 모르겠어. 근데 너무 부잘했어요. 이 땅이. 근데 이거 장림일 수도 있어. 장림일 수도 있어. 형님 깔끔히 가세요. 나 계속 말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 조금 맞아보세요. 이걸로 더 아파요. 아파요? 다음은 여행 가고 싶은 곳. 제주도! 제주도 가자. 우리 집. 우리 우리 우리! 형들한테 적당한 한 마디. 네 형베이 아이디에 같이 놀아줘. 저 혜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 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~! 멤버들이랑 좋은 분들이랑 함께ports 가십니까? 우리 미래소년이! 아니! 왜 이런 사람 이게? 저한테 더 와요. 나 홀고 싶습니다. 우리 다 같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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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심할 때 오르더군. 너무 안 쓰는 게 중요한데. 다 둘 수 있어. 런티 뭐 해줘. 뭐 하는 게 말해? 교영이 형이 하나 하나. 아무튼 네 여러분 이렇게 유담삼창 비렸던 엔진아 끝났습니다! 네 잠깐이로 가볼까요? 잠깐이로 가볼까요? 아 지금 다들 너무 텐션이 너무 편해요 아니 킬러를 무섭다 진짜 이 중에 두 명 있는데 킬러가 몇 명일지도 모르고 우리 일곱 명 중에 킬러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저희가 또 투표를 해야되는데 일단 죽은 사람 누구야? 죽은 사람 세명이 많다 아직도 많이 나왔다 이게 50 대 50 아니면 거의 그냥 진 게임이잖아 저희가 이렇게 비공사몽인 일에도 너무 저희가 너무 진지하게 게임을 했기 때문에 새벽까지 읽은 얘기 시영이가 드라마 생겼어요 영화 한 편을 찍었죠 제가 전날에 그 운이 안 좋게 죽어버려서 그냥 그 뭐지? 팁을 주셨어요 거기서 당신이 투표한 사람은 킬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에 투표한 사람이 도현이었거든요 이거 진짜 그냥 5대5야 아니면 두 명이 행복하고 있겠지 힐러면 일어나서 평범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션 내년도 다 공개할까요? 미션 내년도 다 공개할까요? 일단 저희 게임을 반영하는 거 그리고 멤버들 한 명씩 신발끈 묶어주는 거 시영이랑 장유빈이랑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? 아니 얘가 유빈이의 표정이 아까 퀼러 표정인 거 같았어 둘이서 둘이서 미라 얘기하면서 둘이서 계속 이렇게 우리 베풀 로디한테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있었어 노란한 거 아니에요? 완전 노란한 거 그러니까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두 명에서 다섯 명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이 하하 하하 어 이쁜데? 어 봐주니까 난 진짜 진심이었단 말이야 유튜브요 난 정말 진심이었어 첫 취미 갈 정도로 어느새 피해가 온다 이번 엠티는 그냥 킬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솔직히 너무 진심이었어요 네 엠티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멤버들이랑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놀러와서 이렇게 논 게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멤버들이랑 놀러 오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킬러 게임도 너무 재밌었고 이제 사람을 못 믿을 것 같은데 저 저희 팀이 이겨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힐링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멤버들 다 같이 이렇게 여행을 오니까 잘 돌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처음으로 같이 놀러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래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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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